네 A.O.A의 Love is on You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네. 이거 용하 씨가 써주신 거예요? 네. 곡도 참 잘 써요. 부럽습니다. 슈퍼주니어 은혁의 로맨틱 빅리그 제 2라운드 이것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2라운드 사랑 차트로 말해봐 신동 씨한테 다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마지막 3라운드는요. 2라운드는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관한 차트에 대해서 다 함께 공감해보고 그중 1위에 마친 내용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 오른 내용을 각자 자유롭게 맞추면 되고요. 정답을 맞춘 분께는 진짜 태어나서 이런 기회가 한번 있을까 말까 어마어마한 선물 은혁과 은혁과 단둘이 밀월여행 떠나기 좋아요. 좋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우리 또 제작진분들이 살짝 낮췄어요. 은혁과 단둘이 사진찍기를 자, 의욕이 어떻게, 표정 안, 친민씨 갑자기, 갑자기 표정 안, 속고쳐요. 표정 관리 좀 잘해주세요. 자, 그럼 DJ 은혁과 단독으로 사진을 찍을 행운의 멤버를 가릴 이 시간.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막내 찬미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경기 안성시에 사는 김혜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솔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남자 좀 만나라, 너는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제가 남자친구만 생겼다 하면 멋있다, 최고다 라고 마냥 치켜세워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참 많고 무슨 신입사원 면접보는 깐깐한 임원들처럼 제 남자친구한테 요것저것 캐묻는데 정말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 그냥 편하게 만나서 소개받는 자리인데 꼭 그래야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정해본 차트는요. 내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을 때 만점 입상의 친구, 베스트5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을 때 제발 이러지도 말자고요. 네, 차트 만나봤고요. 자,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에게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반응이 좀 떨떠름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덟 분은 물론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간접적으로는 있으실 거예요. 그죠? 간접적으로는 본인, 그니까 아 참 이게 돌려만 해. 친구 중에 누가 이렇게 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참 밉더라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그런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어떨 때 있던지 미워보았는지 못생겼다 못생겼다고 할 때 아니 갑자기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야, 나 네 남자친구 참 못생겼다 뜬금없이 갑자기 보자마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너가 아깝다 너가 아깝다? 어? 그거 잘 모르겠네 남자친구가 아깝다 남자친구가 아깝다 아 남자친구가 아깝다? 어쨌든 둘 중 한 명 둘 중 한 명은 디스를 하는 거네요 어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어 자 그럼 1위에 오른 내용을 퀴즈로 풀기 전에 5위부터 4위까지 오른 내용을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지민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 이런 친구 밉상이더라 5위는요 앞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친구 빠밤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뭐 어머 완전 훈남이시네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야 아 저 남자애 니가 훨씬 아깝다 저 남자에 비해 니가 훨씬 아깝다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비슷한 의견으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우리 로 5위를 갑자기 맞춰주셨어요 한 번에 자 그럼 4위 혜정씨가 소개해 주시죠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줬을때 이런 친구 밉상이더라 4위는요 은근슬쩍 내 험담을 하는 친구 빠밤 아... 험담을 하는 친구. 뭐라고 험담을 하나요? 음... 뭐... 얘는요. 머릿결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머리 안 감았다는 식으로. 그래요? 아 연애를 안 해봐서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은근슬쩍 험담을 하는 친구. 내 험담을. 그 남자한테 괜히 소개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머리도 안 감고. 맨날 우리 저희 만날 때 옷도 안 가려. 그렇죠? 네. 너 토할 것 같다고요?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쨌든 뭐 칭찬을 빙자. 험담을 쏟아내는 친구. 자! 3위. 유경씨가 소개해 주시죠.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 이런 친구 너무 밉상이더라. 3위는요. 남의 스킨십 진도사에 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 아아. 아아. 그렇습니다. 근데 요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놀라며. 아니 보통 이렇게. 그.. 친구들이 누구 만났다고 하면은. 뭐 물어보지 않나요? 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은 잡았니? 뽀뽀는 해봤니? 뭐 이런 거. 됐어! 하지마. 어쨌든 뭐 이런 스킨십 진도사에 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 어쨌든 그런 친구들 중 약간 밉상 이고요. 자 다음 2위. 초아씨가 소개해 주시죠.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 이런 친구 밉상이더라. 2위는요. 대놓고 호구조사하는 친구. 빠밤. 음 그렇습니다. 아직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어디 사냐. 집이 몇 평이냐. 요런 거는 사실 뭐 남자친구의 그런 거를 왜 본인이 궁금해 할까요? 그죠? 굉장히 쓸데없는 거죠. 자 이렇게 5위부터 2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은혁과 단둘이 사진 찍기가 걸려있는. 음 대망의 1위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맞추신 분은 이제 저와 사진을 이제 굉장히 친하게 쓰게 쓸 수 있는. 자 한번 네. 매너선을 하지 말라는 밖에서. 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예. 고맙죠.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블랙 지민. 네 지민씨. 이거는 그냥 본인 이름만 얘기하는 게 개인전입니다. 아 지민. 네 지민씨. 자기 남자친구랑 비교하는 친구. 오. 대박. 요거를 또 이게 한번에 맞추면. 진짜요? 어. 그럴 리가 없죠. 아하하하. 혜정. 네 혜정씨. 어. 남자친구가 계속 말하는데. 친구가 더 대답하고 더 말. 어. 여자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끼어들고. 네. 자꾸 더 말하고. 약간 좀 나대는 친구. 맞죠? 그런 친구? 그런건가. 약간 더 관심을. 네. 에이유에 그런 멤버가 있어요? 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만 나타났다 하면. 막. 뭐. 나서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언제 다른. 지민. coping. 지민씨. 능력을 따지는 친구. 오이.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아까 이유랑 비슷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Hay Shawnys. 자. 뭘까요? 어. 아. 이것을.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아.. 힌트 이거 어떻게 드려야.. 뭔가를 작정하고 나온거에요 미나! 자꾸 남자친구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여자에요? 유경! 유경! 남자친구한테 계속 친구 소개해줘 사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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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친구를 유혹하는 친구 남자친구를 유혹하는 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거에요 얻어먹으려고 하는거에요 둘중에 있을거 같아요 나도 얻어먹으려고 뭐야? 이 중에 있어요? 미나언니꺼 유경이꺼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으려고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으려고 유경씨꺼구요 흐어어어 자 여기 말이죠 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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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맞춰주셨네요 자 자! 소개할까요? 좋습니다. 자 1위는 바로 미나씨가 맞습니다. 미나씨가 뭐였죠? 얻어먹는 친구. 내 남자친구. 지갑을 털려고 작정하고 나온 친구. 뭐 비싼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한 후에 이것저것 시켜서 지 혼자 다 먹고 계산은 남자친구가 할 거죠? 뭐 이러는 친구들. 네. 굉장히 얄밉습니다라고. 미나씨 축하드려요. 미나씨가 이제 저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행운을 밝게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오시죠? 네. 뭐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릴 순 있어요. 그럼 다 찍어주세요. 뭐 그럼 한 분 한 분 다 찍어드릴 거예요. 다 찍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중심을 좀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나씨가 기자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미나씨와 제가 꽃단장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사실 미나씨보다 제가 더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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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